안녕하세요 너일봄 봄입니다. 오늘은 11월 16일입니다. 블루베리들이 벌써 낙엽이 많이 치고 있습니다. 예쁘죠? 자 여기도 낙엽이 진 것도 있고 안진 것도 있고 여기는 큰 나무들입니다. 큰 나무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낙엽이 예쁘게 들은 것도 있고 또 아직 푸른 것도 있고 꽃놈들이 튼튼하게 크고 있습니다. 이거는 지금 거의 이제 물 들려고 파란색에서 약간 보라색을 떼면서 단품이 되려고 합니다. 제 얘기는 벌써 잎이 다 짓습니다. 잎은 지도 이렇게 꽃놈들이 탄실하게 자라고 있습니다. 이 쪽에는 거의 앱싹이 다 짓습니다. 꽃놈들 한번 보세요. 꽃놈들이 이렇게 튼튼하게 크고 있습니다. 꽃놈들 한번 보세요. 꽃놈들 한번 보세요. 꽃놈들 한번 보세요. 그리고 잎사귀가 다 짓습니다. 산에도 완전 단풍이 다 들고 쥐고 하고 있습니다. 이번 짓는데 꽃눈이 이렇게 많이 크고 있습니다. 탄실합니다. 이 블루베리는 아직까지 잎사귀가 똑같은 장소에 있는데 이렇게 새팔았습니다. 이 블루베리는 아직까지 잎사귀가 똑같은 장소입니다. 이 블루베리는 아직까지 잎사귀가 똑같은 장소입니다. 이 블루베리는 아직까지 잎사귀가 똑같은 장소입니다. 여기는 에비다잇 잘 크고 있습니다. 싸먹인거. 11월달 블루베리입니다. 늘 본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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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